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총장 권동연입니다. 먼저 저희 세명대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즐거운 대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숙사, 교육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100%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자녀분들을 저희 학교의 이름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모시겠습니다. 내년에 세명대학교의 자녀의 학부모로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